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은 지난 8월 5일 트위터를 통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것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유튜브 개설 소식을 전했는데요. 개설 소식에 네티즌들은 고영욱에 대해 비난의 글이 각종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는데요. 이런 와중에 8월 23일 고영욱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가 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요. 고영욱이 트위터를 통해 밝힌 것처럼 유튜브 측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자체 검열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확인 결과 해당 고영욱 채널은 현재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개정이 해지됐습니다. 나가라는 문구가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정리하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살맛이 나면 안 되지. 아프리카 tv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팝콘 tv에서 보는 거냐? 착하게 좀 살자 기어나오지 말고 돈도 많은데 그냥 조용히 좀 삽시다. 왜 자꾸 나오려고 할까? 5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으니 반려견을 정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삭제 전 본인 채널에 반려견만 올린 걸 보니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평생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